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가 춤추면 코끼리도 춤춘다 라는 책입니다. 이정일지음 이다 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불을 부르는 운의 법칙에 대해서 많은 것을 들려주고 있는 책인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는 겨울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얀 눈과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이 내리는 공평한 축복입니다. 눈사람을 만들 때는요. 처음에는 작은 눈덩이부터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눈덩이가 만들어지면요. 그걸 굴려야 점점 커지고요. 눈덩이를 혼자 굴려서 어느 정도 커지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정도의 크기로 눈사람을 만들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더 큰 눈사람으로 만들지를요. 나 혼자서 눈덩이를 굴릴 수 없을 만큼 커진 다음에는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면 도와질수록 내 눈사람은 점점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물론 작은 눈덩이를 만들다가 힘들어서 눈사람 만들기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작은 눈사람을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아주 큰 눈사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 불을 끌어들이는 좋은 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을 잘 활용하면서 주위의 다른 사람들까지도 운이 좋아지게 만들고요. 부자 주위에 부자가 많은 이유도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부자인 나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은 내 안에서 존재하는 본래 모습대로 다른 사람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부자인 나의 모습이 비추어지는 사람들을 주위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가 되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노력은 필수적이고 또 권장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피나는 노력이 아니라 즐거운 노력이어야 합니다. 즐겁게 일하는 사람일수록 쉽게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야 돈 버는 일이 행복하고 또 행복해야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되는 손쉬움 방법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만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재운이 좋지 않은 시기에 열심히 움직이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그저 앞만 보고 길을 걷는 것은 아무런 목표나 생각 없이 삶을 이어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기회는 버스처럼 지나갑니다. 그걸 잡으려면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걸 봐도 나는 운이 좋은 편이야. 내게는 이상하게 좋은 일만 생기거든. 앞으로도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릴 거야.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면요. 나에게 행운과 재운이 늘 붙어 다닙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하는데요. 마음 편하게 얼마까지 지갑 안에 돈을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만원? 100만원? 아니면 그 이상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불필요하게 많은 현금을 굳이 지갑에 넣어 다니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내가 지니고 다니는데 편안한 만큼의 액수가 나에게 편안하게 들어오는 돈의 액수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10만원이건 100만원이건 1000만원이건 그 이상이건 하루 정도 몸에 지니고 다녀보는 것입니다. 혹시 현금이 부담스럽다면요. 수표를 지갑 속에 넣어 다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얼마 정도를 가지고 다닐 때 비로소 마음이 느긋하고 편안함을 느끼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액수가 내가 평소에 돈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를 말해주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들어오는 돈이 기대했던 돈의 액수보다 적다면요. 자신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원하는 돈의 액수에 대해서 스스로 마음이 편안해졌음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야 내 안에 들어온 부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을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하는데요. 내 안에 잠든 행운과 재운을 모두 깨우려면 무엇보다 나를 최고로 사랑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사랑하고 스스로 용기를 불어넣을 때 좋은 운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옵니다. 힘을 북돋아주고 스스로를 잘 달래는 일은 좋은 운을 부를 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때때로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지만요. 그런 자신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줄 압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세 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기도와 명상을 통해 나를 비워내면요. 그 빈자리에는 좋은 운이 반가운 손님처럼 찾아오게 됩니다. 스스로 행복한 이유를 찾아 종이에 적어 내려가면서 나는 행복하다 이런 말을 반복하는 것도 좋고요. 행복한 사람에게는 행운이 더 많이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다음 세 가지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1. 가족 챙기기 내 가족이나 친구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따뜻한 화목함은 나의 주변을 모두 행복하게 해줍니다. 2. 감사하기 매사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여유롭고 행복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3. 명상하기 아무 욕심이 없는 빈 마음에는 좋은 기운이 흐릅니다. 평온한 마음에 행복이 깃듭니다. 변화야말로 인간의 운명인데요. 창조는 어떤 식으로든 시작이라도 할 수 있지만 변화는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 살을 채워넣는 것이어서 매우 힘이 듭니다. 이대로가 편하고 좋은데 변화에 따르는 고통을 감내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운명을 바꾸고 좋은 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자기혁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자기혁신이라는 것은요. 내가 만든 기존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행운을 불러오는 새로운 관념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나를 둘러싼 부정적인 생각과 에너지를 모두 긍정적인 생각과 에너지로 바꾸어야 합니다. 행운을 불러오기 위한 자기혁신은요. 먼저 나의 운명은 내가 만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같은 인식의 변화야말로 타고난 좋은 운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스스로 운을 바꾸어 나가야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체크하면서 새롭고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형성해야 합니다. 자신의 변화는 타고난 운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고 세상의 변화까지도 이끌어내는 힘입니다. 다음은 행운과 재운을 키우는 일곱 가지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세상의 모든 것에 감사하라 꼭 필요한 곳에 돈을 쓸 때마다 두려움이나 아까워하는 생각보다는 그 돈을 번 나 자신과 도와준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갑에서 돈을 꺼낼 때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나의 부자상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라 호화로운 대저택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지만 상상 속의 내 모습이 낯설다면요 아직 부자가 될 준비가 덜 된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앉아 있는 게 당연하고 또 풍요롭게 살 자격이 충분하다는 암시가 현실처럼 느껴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꿈이나 상상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꿈은 이미 손안에 쥐고 있는 것처럼 실체가 뚜렷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즐겨야 합니다. 3. 나의 꿈을 집요하게 추구하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꿈이라고 부르는 것들은요 자기 마음 속에서 스스로 싹을 틔우기도 하고요 또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지만요 우리가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소중한 꿈은 이룰 수 있다고 믿는 한 분명히 어느 날 기적처럼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4. 웃음은 행운을 부르는 마법이다 웃음이 인생을 바꾼다고 하는데요 웃는 얼굴은 자신이 타고난 재운을 더욱 좋게 할 뿐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운도 좋게 만듭니다. 5.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정말 행운은 진실로 또 끈질기게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마음 속에서 진실로 원해야 강력한 울림이 만들어지고 그 울림이 자신을 움직이게 하고 마침내 운명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6. 나는 나를 믿는다 나를 바로 보고 자신을 믿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저절로 큰 믿음이 생깁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믿어야 하고 남을 믿어야 하고 운의 과학적인 법칙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 없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믿는다 라는 말을 반복하다 보면요 이 말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7. 열정이 나를 부자로 만든다 자신의 삶과 꿈을 향한 열정이야말로 행운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열정이라는 에너지가 우주의 모든 에너지와 소통하면서 행운을 불러들이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는 언제나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행복한 마음이 행운을 부르고 우리의 가슴은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열정은 행운을 부르는 힘이라고 하는데요 행운을 가슴 속에 꽉 채우기 위해서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